여기서 주의사항 러끼는 진짜 찐으로 손성의자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내뱉을 수 있다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. 자 제 손입니다. 이거 양아지 장패드 아니냐? 와 진짜 오래 썼나 본데 약간 손바닥 조금 괜찮은데? 영상도 찍었어. 아 근데 조금 아쉽다. 손바닥은 제.. 어디서 지금 기를 부려! 미친듯이 갖고 싶다. 김러끼의 상품.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자식 몸은 솔직했던 거잖아? 아니 물을 묻히고 저걸 만지.. 아 근데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? 어 약간 마음이 덩하는데? 어 뭐지? 아니 너무 야해요! 죄송한데 옆에서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은 아니죠? 이 느낌인데.. 아 나구나? 아 죄송.. 아 뭐야 아 귀여워 앵무잖아! 앵무 보여주지 말고 손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.. 오 핸드크림! 아 이게 무슨 일이야! 그렇죠 그렇죠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! 발라주세요! 아하하하 와 위춘! 너무 야한데? 아 근데 손가락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. 고3이라고? 아 위춘! 너무 야한데? 그러니까 야하다라고 제가 야시꾸리로 자행시 해보겠습니다. 야! 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죄송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간다 이렇네요!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! 혹시 그런 취향이신가요? 아 핏줄 만들려고 저렇게 때리는 거야? 때리면 핏줄이 생겨? 근데 이거 완전 잘못 안 것 같아요. 저는 핏줄을 싫어합니다. 아 죄송해요 저만큼 열심히 때리셨는데 의도가 제가 좋아하는 바와 좀 반대의 성향을 거르셨네요. 난 엉덩이가 이쁘.. 왜 갑자기 TFI를.. 죄송한데 엉덩이는 안 보고 싶어요! 저 엉덩이가 안 좋아해요! 넘어가요! 참가합니다! 오! 오! 손톱 겁나 이쁜데? 예비 고1 남학생 뭔 소리야 이게? 잠시만 아 이게 무슨 소리야? 왜 이러는 걸! 야 너는 예능상에 들어와라! 30대 10 상남자 털 북슬북슬 아재의 퇴근 후손 아 벌써 보기 싫은데 근데 약간 손이 그거 같다. 뼈? 정말 어떻게 또 이렇게 돼있지? 뼈가 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? 오 신기하다. 오 엄청 신기해. 손이 약간 그거 같아. 룰렛 머싱기 옆에 이렇게 딱 뭔지 알아요? 오 이거 같아. 오 약간 신기하다. 생기면 이렇게 아 손가락이 진짜 엄청 각져있어. 아 이 씹덩아! 아니 거기서 콩이 왜 나와! 넘어가요. 엉끼님이 좋아하실 손 영상 포함. 이놈 봐라! 내가 딱 좋아하는 뭔가 하얄면서 핑크핑크한 그런 피부색이야. 오 겁나 이쁘다! 오 뭐야! 진짜 내 스타일이야! 아 잠깐만 칩 좀 닦고요. 와 진짜 손 겁나 이쁘다. 몇 살이세요? 제발 미성년자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진 좀 보리게요. 22살? 야 댓글! 어떤 녀석이야! 일단 나부터야! 손 모델 경험 있습니다. 우와! 손 모델 경험이 있다고요? 우와! 오! 오! 오 겁나 이뻐! 와 씨 미친 겁나 이쁘다. 와! 오오모오모? 어머머? 음... 아! 잠깐만 옆으로 가보시겠어요? 이제 고2인 인간의 손! 고2? 그... 카메라를 혹시 어떻게 들고 계시는 건가요? 아니 잠시만... 손소리가 들리는데... 야 마지막에 뭐야! 야 넌 예능상 들어와라! 주변 사람들 손 이쁘다고 하길래 참여해보려고 합니다. 이쁜데? 어? 야! 잠깐만! 너 지금 시계 뭐야? 본인은 몰랐을까? 이 12시 17분을... 자 내려가 봅시다. 잠깐만... 마우스 패드가 두 장이나 있으시네요? 예! 장패드는 평범한 것으니 시계 안 쓰셔도 됩니다. 이게 어딜 봐서 평범해! 아니 시계가 자꾸 언뜻언뜻 보이는데...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. 넘어가요.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듣던 칭찬이 남자애고 손이 예쁘다였어서 혹시 럭키님께서도 좋아해 주실까 싶어 참여해봅니다. 물기 잘 보이라고 4K로 찍었다고? 어? 야 손 뭐야? 와 손 진짜 겁나 예뻐! 와 손 진짜... 여성분이신가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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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예쁘다. 반짝반짝한 거 봐. 어우 너무 예뻐. 와 뭘 좀 안 해. 링... 링반지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와 겁나 예뻐! 내 너무 잘 어울려요. 와 이분 진짜 예쁘다 손. 부럽다. 와... 남자라고요? 아 남자분이세요? 여자 아니었어? 남자애고 손이 예쁘다였어서. 아 맞네? 이거 어딜 봐서 남자?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. 만지고 싶어요. 이쁜데? 오... 손 보정 잘했다. 이쁘다. 오 손톱도 예뻐. 오 이 정도 하면은... 괜찮은데? 오 잠시만. 여자였잖아. 두순이었잖아. 아니 씨... 어? 남자라고요? 잠깐만요. 단발머리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. 아 신기하다. 와... 난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어. 오... 앗... 시스템 설명하다가 실수로 물을 쏟아버렸어요. 이런... 손이 물에 흔적 쳐져. 이게 무슨 컨셉이고... 아 미친... 이게 무슨 긴이야! 와... 이 사람 미쳤다 컨셉. 찝찝하니 손을 좀 씻어야겠어요. 와 너무 야해! 안 돼! 너무 야해! 와 쟤 컨셉 봐라. 야 미친. 내가 말하기 좀 그런데 약간 꼴자라리다. 너 뭔지를 안다 너 이 자식 너... 우와... 우와 미친. 세팅을 이렇게까지 했어? 와... 넌 들어와라. 넘어가요. 주변에서 저보다 손 예쁜 사람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참가해봐요. 살짝 핑크색 필더 넣었습니다. 어디 한번 봅시다. 거품을 또 짜놨네? 아니 근데 왜 이렇게... 손짓이 야해? 아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? 아니 손짓이 너무 좀... 야하잖아. 너 저거 봐! 자꾸 자꾸 나한테 이상한 지구널보네! 그다지 이쁜 편은 아니자마는... 오... 자... 잠깐만요? 이게... 이... 이... 하하하하하하 선생님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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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시루코 학생! 여기에 왜 온 거죠? 논나! 다 죽어! 하하하하 잠시만요! 당신! 당신 예능상 들어오세요! 야! 코스프레이를 어떻게 해! 이거 미친 거 같아!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